나 그쵸 무슨 일이 돌아왔어 야아 나 못 알아보겠나 야아 나야 나 최고봉 내가 이거 칠십이야 어 전서야 최고봉 회장과는 무슨 사이시죠? 근데 뭐고 다 꼬박꼬박 대답해주고 있어? 지금 누구실 때 저한테 이렇게 막말을 반말이세요? 대체 어디로 사라진거야 내가 니 앱이다 미친놈 아니야 정신과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게 내가 돌았지 지금 이제부터 내 이름은 최신형이야 이 앱이다 미친놈